안녕하세요. 저는 GSE의 박허성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 GSE 어학원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로고를 보시게 되면요. 23도의 자전축을 중심으로 놓여져 있는 회색선의 지구 안에서 모든 이를 연결하는 소통의 점을 확인합니다. 이 소통의 점을 통해서 학생들과 선생님, 선생님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을 연결하는 바로 이곳 GSE 여학원에서 우리 학생들은 국제적인 또한 세계적인 인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The Golden Circle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세 가지.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또는 어떻게 해야지? 보다 더 중요한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GSE, 왜 GSE인가? 물어봐 주신다면 저희 GSE 여학원의 교직원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GSE에 오고 있는 이 모든 좋은 인연들의 학생들 안에는 작은 거인이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작은 거인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에 따라 그 작은 거인이 밖으로 나와 세계를 누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GSE에서는 Active Learning English 즉 우리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갖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 GSE 여학원에서 우리 학생들만의 스토리를 갖는 Active Learning English 또한 학생들 안에 있는 작은 거인을 깨워줄 수 있는 바로 이곳 GSE의 철학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